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네 우리가 준비했던 일 깨끗한 새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감성에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네 네가 준비했던 일 내 손을 줘 누가 그분을 열었을까 볼문이 불렀다네 무서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가 살아나셨다 십자가 못 받으신 예수 우리가 찾았던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내 옆에 서 있는 나를 붙들고 잊지 말아라 내가 마진 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체로 올라갈 것이야 누가 그분을 열었을까 누구의 도움일까 무서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가 살아나셨다 십자가 못 받으신 예수 우리가 찾았던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내 옆에 서 있는 주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 주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 주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 내가 주를 보았다 사랑하셨다 그가 살아나 냄새랑 그가 살아나 하는 상태로 사wno Freddie 그가 살아나 삶의 세계를 그가 살아나